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김우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tress Detection using ECG and EMG Signals a Comprehensive Study 라는 논문으로 ECG와 EMG를 이용한 스트레스 단계별 분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이퍼 인포메이션으로는 저널은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으로, 임팩트 팩터는 7.027이고, 메디컬 인포메이션과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총 33명의 피험자를 모집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팔 양다리를 이용하여 ECG를 측정하였고, 좌우 상부 승모근과 척추 길이 끈 총 4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EMG를 측정하였습니다. 패러다임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REST에서는 편안한 그림과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 Y1이라고 적혀있는 블록에서는 스트레스 관련 설문지에 현재 스트레스 정도를 스트레스가 없는 일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4까지 표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후 테스크에서는 적혀있는 글씨의 색깔을 맞추는 스트로프 작업과 계산 문제가 주어졌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테스크2와 테스크3는 문제를 점점 어렵게 했습니다. 이후 휴식을 취하고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전처리로는 EMG는 30Hz의 하이패스 필터가 적용되었고, 스트레스 지표로 이용되는 HRV를 이용하기 위해 ECG는 5에서 15Hz로 벤드패스되었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들은 60Hz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Feature 추출로 EMG는 4개의 채널에서 9개의 특징을 추출하여 총 36개의 특징이 추출되었고, ECG와 같은 경우는 3개의 리드에서 25개의 특징을 추출하여 총 75개의 특징이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각 근육 부위 간 또는 각 개별 표염자 간의 근전도 진폭을 비교할 때, 표염자의 나이, 성별, 근육의 크기, 피부 두께 등의 표염자의 개발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규화하여 비교합니다. 본 논문에서 이용되는 Median Absolute Devation과 Z-Score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특징 선택과 같은 경우는 3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는데, SFFS는 간단히 특징을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정확도가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 보고, 성능이 낮아졌으면 그 중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특징을 제거한 이후 다시 다른 특징을 추가하는 것을 반복하여 최적의 특징을 조합하는 방법이고, RSFS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전 SFFS는 하나씩 전부 해 봤다면 RSFS는 랜덤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계산 비용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AMI 같은 경우는 두 변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지를 측정하여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분류에 이용된 모델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과적합이 적은 SVM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10 Hold Cross Validation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인데, 왼쪽 그림부터 확인해 보면, 왼쪽 그림은 각 테스크의 계산 정확도로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 테스크 사이의 통계 차이가 전부 나기 때문에 유의미한 스트레스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전에 적용한 전처리가 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한 그림으로, 맨 왼쪽 그림은 ECG이고, 가운데 그림은 필터링하기 전에 EMG입니다. 이 중간 그림을 보면 중간중간 ECG로 보이는 노이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EMG 데이터에 30Hz의 High Pass 필터를 적용한 제일 오른쪽 그림을 확인해 보면, 중간에 껴 있던 ECG 노이즈가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MG에서 High Pass 필터를 10Hz로 설정할지, 30Hz로 설정할지에 대한 비교로, 이때 정확도는 휴식 상태와 테스크를 진행했을 때를 이진분류한 결과입니다. 이때 30Hz로 한 것이 10Hz로 한 것보다 정확도가 10%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교화를 비교한 그림으로, 이때 매드가 다른 두 비교보다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Multi Level Blue 정확도로, 이때는 Task 1부터 3이 각각 낮은 보통 높음의 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Level 3는 Last Task 1, Task 3을 분류한 것이고, Level 4는 Task 1, 2, 3을 분류한 결과입니다. 이때 논문에서는 다양한 근육의 EMG 신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록된 모든 EMG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ECG와 같은 경우는 Read2가 가장 정확도가 높아 보이는데, 이것은 Read2가 HRV의 특성과 정신적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여 이후 분석에서는 EMG 전체와 ECG의 Read2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왼쪽 표는 이진 분류에서 각 특징 선택 정확도로, 거의 모든 특징 선택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각 근육에서의 Rest와 Task들을 분류했을 때의 정확도로, 대부분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마지막 표는 EMG와 ECG의 특징 선택 방법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한 표로, 단순히 모든 특징을 이용한 것을 제외한 모든 특징 추출에서 EMG가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EMG가 두 가지 이상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지할 때의 ECG보다 더 잘 수행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도 했고, 또한 여러 전처리들이 왜 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직접적으로 보여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을 마무리하자면, EMG가 스트레스 분류에 이용될 수 있고, 또한 멀티레벨에서는 ECG보다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논문은 Classification of a Percived Mental Stress using a Commercially Available Easy Headband 머리에 쓰는 머리띠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스트레스를 분류합니다. 저널은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로 Impact Factor는 7.021이고, Medical Informatics와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Biology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데이터는 총 28명의 피험자에게 측정되었고, 헤어밴드의 4개의 채널에서 네파가 측정되었습니다. 4개의 채널은 전대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용한 장비는 인터레슨 뉴스의 헤어밴드로 성형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측정된 데이터는 모바일로 전송되어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후 분석은 모바일에서 PC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험자들은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PSS의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이 설문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닌지 두 가지와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 조금 받는지 많이 받는지 세 가지 클래스로 나누어집니다. 실험에 이용된 데이터 측정은 실험실에서 휴식 3분을 취한 후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갑작스러운 주제로 30명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3분의 휴식에서 데이터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발표를 진행하면서도 데이터 측정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를 이루는 드리븐 라이트 레그라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커먼 모드 간섭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후 웰치를 이용하여 5개의 밴드의 PSD를 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징 추출 및 선택으로 PSD에서 40개, 코릴레이션에서 10개, 뇌의 좌우 방구의 비대칭 채널의 절대전력 차이에서 10개, 좌우 방구 비대칭 채널의 절대전력 비율에서 10개, 마지막으로 평균 절대전력에서 20개가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폰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나을 수 있는 모든 특징 조합들을 계산한 다음, 90%를 트레인, 10%를 테스트를 이용하여 각 조합에 대해 1,000회씩 번복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분류기는 3가지가 이용되었는데, 첫번째로 SVM과 두번째로 NiveBase라는 것이 이용되었는데, NiveBase는 특징으로는 알고리즘의 훈련은 복잡한 최적화 배기변수가 필요하지 않고, 클래스 확률을 기반으로 각 입력값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합니다. 세번째로 이용된 분류기는 멀티레이어 터셉트론으로 신경망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이것의 특징으로는 입력, 히든, 출력 레어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10홀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위의 그림은 발표를 하기 전 데이터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분류한 정확도로 세타만을 이용한 MLP 방법이 89%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아래 그림은 발표 후 정확도로 델타 세타 그리고 감마를 같이 이용한 MLP에서 71.42%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그림은 10홀드와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 최대 89.28%와 92.85%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다른 특징 선택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비교한 것으로 위에는 10홀드를 이용한 것이고 아래는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본 논문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스트레스 분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더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으로 사실 10홀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자꾸 비교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의 정확도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무엇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한 고찰이 없어서 아쉬웠고 또한 본 논문에서 측정한 채널들은 전도엽에 위치하는데 이때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밴드는 보통 알파라고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확인이 되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장 분류가 잘 되는 밴드가 세터로 나와있어서 이것에 관해 해석과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와있지 않아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